실험이 준비됩니다! 스탠바이! 파이어! 파이어! 안녕하세요. 집시다이버입니다. 오늘의 실험은 500매그넘으로 수박 10개 격파해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10개씩이다. 이거 참 이거 하면서도 이게 많나 싶은데요. 네. 700그레인 무섭습니다. 최고 화력 매그넘으로 한번 좀 가까이서 이 탄을 다 쓸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데 네. 한두 발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상은 몇 발 하세요? 10개 다 뚫는데 그래도 한 두 발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두 발? 그러면 한발로는 최대 몇 개까지 터질 것 같아.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게 파괴력이 엄청 세니까 한 다섯 발 정도는 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우. 제가 예상하는 거는 네. 세 개 정도까지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터지고 네. 한 여기서부터는 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본인은 몇 개라고요? 바꾸실 생각 있어요? 없습니다. 두 개면 춤만 할 것 같아요. 자. 무릎 앉아 자세 취하시구요. 쉬러 레디! 스탠바이! 파이어! 와우! 와우! 파이어! 와우! 파이어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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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깠어 위로. 근데 이거 섬유질이 다 녹은 거 봐. 와우! 타서 없어진 거죠? 여기는 막 거품! 오 마이 갓! 오! 근데 일단은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! 여섯 개 터졌네. 여섯 개 터지고 일곱 번째 거에는 박혔어. 오! 파난이 지금 박혀있는 거죠? 자. 그럼 마무리 하셔야죠. 네. 맛있으세요? 좀 맛있으세요? 오! 와우! 대박이다. 이야. 저거 네 개는 그러면 한 방에 끝내실 수 있겠는데? 이번에는 네. 한번 그냥 아예 대놓고 쏴볼게요. 네. 대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차피 져준 거. 와. 비도 온다. 비도 온다. 비도 온다. 슈렙 레디! 아이씨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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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미쳤다. 와아! 아니 이거 하나 여기 약간 뚫렸는데 이거 사라 했어. 사라 했어. 예. 예. 마무리 하시죠. 아 이것도 또 싸요? 네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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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차피 못 먹어. 아이씨! 아이씨! 파이어 인 더 호우! 파이어 인 더 호우! 와우! 하하하하하하 지금 몇 발 남았어요? 두 발 남았어요. 두.. 두 발 남았어요? 자 얘도 얘도 보내버려. 아이씨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아아아 미쳤다 미쳤어.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. 네. 하하하하 아아 우리 수박. 내일 우리 양들이 포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제 저희가 재밌게 써던 수박이랑 양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네. 맛있다고 하시네요. 하하하하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! 끝! 부족 bientôt! 그럼 다음에 또Audi 해결뺙세요. 오늘 영상한테는요rei олод지마세요.